맘에 안 드는 그녀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거리에 괜찮은 사람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 어디서 이런 여자들 만나오는 거야 나도 이제 나를 짓는 것 처럼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겨보고 싶어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겨보고 싶어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겨보고 싶어 맘에 드는 누군가가 시험를 따로 그녀의 눈으로child aret 참고 그녀의 인과 그녀들 starter 그녀가 그지 staan ? 그녀가 감사합니다.